할렐루야 오늘 성탄후 첫 주일이면서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항상 하는 말 우리 장롱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또 하나의 전쟁이 터져서 아직도 그 전쟁의 차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 어느 해보다도 기후 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여름에는 역대급 더위와 역대급 폭우 그것을 견뎌내라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겨울 들어서니까 최강 한파가 덮쳤는가 싶었더니 또 지금은 겨울이면서도 겨울 닮지 않은 봄날씨가 없고 이게 문제입니다 겨울은 추워야 되는데 한파와 이상고온이 반복되는 날씨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에베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 것처럼 지나온 시간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경험하였던 성공과 승리도 있지만 아픔과 절망 실패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 붙잡혀 있지 말고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묶였던 무거운 짐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은 한 분의 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을 방문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이 주제여 이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무거운 짐에서 풀려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시몬을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한 사람이 시몬의 노래 이런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우리에게 시몬이 짓누르고 있던 짐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알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 1669년 렘브란트가 죽던 해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시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렘브란트 특유의 검은색을 배경으로 시몬은 눈이 먼 듯이 거의 감겨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패여 있고 댄머리에다가 하얀 수염을 달리며 고뇌와 우수가 당긴 듯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년의 렘브란트를 상징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날부터 자기의 재능을 꼽혔기 때문에 젊은 시절 굉장히 부유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는 파산선고를 당하여서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정도로 쓸쓸한 재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두 아내와 여섯 자녀가 있었지만 모두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봐야만 했던 비운의 화가였습니다 그런 그의 고뇌, 고민 이런 것들이 그의 얼굴 표정에 담겨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도 이 시몬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타나심 또 아기 예수의 정결의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저 그림 안에도 이 시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시몬이 클로즈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려졌던지 다른 한쪽을 쳐다보고 있는 옆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색의 톤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기 예수를 힘있게 안고 있습니다 그 손은 보통 손보다도 더 크고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은 젊은 시절 렘브란트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과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하게 된 시몬의 노래 나이 들어 늙고 처연하고 고통에 찬 모습의 시몬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보다도 시몬이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하여서 인생의 깊이와 신앙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멀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의 눈이 띈 그 깨달음을 우리는 시몬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림 속에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보면 눈 멀고 주름진 시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시몬은 아기 예수를 두 손으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 손 또한 매우 거칠고 매우 거칠고 뼈마디가 도다했습니다 지금 상과 아기 예수라고 하는 것은 상, 생, 태어남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래무라는 떠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과 죽음의 모습이 교차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엔 분명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육신은 늙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 떠받던 손 안에 아기 예수라고 하는 희망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인생을 평안히 놓아주시기를 간과하는 노인의 모습이 이 그림 안에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시몬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해 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갈망이 너무 커서 다른 그 무엇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열마를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6절 보시면 그가 주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제 아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니 얼마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곧 오실 줄 알았던 메시아는 그렇게 빨리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몬은 어느덧 백발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성전을 되나들며 기도한 삶을 살았지만 날마다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도 쇄하여져 갔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의심도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실 건가 정말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건가 기다리다 지쳐서 그 마음의 불꽃이 재만 남기고 다 꺼질 무렵 그 어느 날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왠지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성장에서 한 젊은 부부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본 순간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 아기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다 풀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28절 이하를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싸우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오 이 밤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 속에는 지금 노인받은 기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함 나라같은 자유 이런 것들이 이 말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몬이 받은 은총인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 안성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와서 주의를 지키고 또 돌아갑니다 엊그제 저녁 가족이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의 소재가 바로 전날 있었던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 발표였습니다 딸과 같이 공부했던 동기가 이번에 1차 합격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1월 달에 저희 딸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됐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감격스러운 그때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교원 시험이나 공시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다 경험하셨지만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 부담도 얼마나 큽니까 이 공부하는 자식 신경이 꼰두서 있으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공시생으로 공부하는 준비한 기간 집안 분위기 꼭 질식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입니다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최종 합격되었다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였었을까 상상이 되죠 자그마치 3년이란 긴 싸움을 싸워서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는 순간 그 오랜 세월 동안 짓눌렸던 짐 한순간에 벗어던진 것 같은 그런 자유함 그 홀가분함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무원이 그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에 2023년 모든 일들 다 툴툴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쫓아다녔습니까 그래서 쫓아다녔다면 좀 나은 거죠 반대로 무언가에 의해서 정신없이 쫓겨다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이제는 좀 털고 일어설 때입니다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혹은 올 한 해 동안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그 성취의 기쁨 속에 사로잡힌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쁨도 털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기쁨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과거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데는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쁨, 교만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더 심각한 것은 실패로 인한 아픔입니다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되는 게 별로 없어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들을 붙잡고 아직까지도 싫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나머지 한이 되어 가슴을 짓누르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털어내야 됩니다 그 실패의 아픔으로부터 또 자유롭게 되어야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죄도 털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책금을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한신문에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의 지구촌 빌런 오명을 소개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빌런이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원래는 악당을 의미하지만 요즘엔 조금 그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 무언가에 심하게 집착한 사람 기괴한 행동을 한 사람 괴짜 이런 사람들 가리킬 때 빌런 이런 말 씁니다 다섯 명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강제 입맞춤 때문에 인생을 망친 스페인의 전 축구협회 회장입니다 지난 8월 20일 스페인 여자 축구 대표팀이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영국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스페인 역사상 첫 우승에 환호한 가운데 루이스 루비 알레스 스페인 당시 축구협회장이 시상식 직후에 이런 보시는 것처럼 양팔로 한 여성 선수를 안은 채 이 선수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강제 입맞춤이다 성폭행이다 성범죄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여자 선수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더니 협회장은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당국의 수사가 시작됐고 루비 알레스는 결국 협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피파는 그의 축구 관련 활동 3년 동안 금지시켰습니다 스페인에서 강제 입맞춤은 최대 4년의 직영역을 받는다고 합니다 강제 입맞춤이 축구계에서 승승장구하던 인생 계속 올라가던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또 한 명의 빌런은 1조 원어치 오줌 칭따오 소변남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영상인데 저 영상이 중국 핑두시에 있는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메가 보관 창고에 오줌을 누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10월 19일 SNS를 통하여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중국 4대 맥주인 칭따오는 소변 맥주로 낙인이 찍혔고 해사시가 총액이 상하이 증시에서 이틀 만에 1조 원이 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국의 맥주 수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월 중국 맥주 수입이 1년 전 대비 40%가 넘게 감소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오줌 역사상 제일 비싼 소변 이 사람 공안에 붙들려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 올해 인생 기록에서 그 사건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난 절대로 그런 일 안 할 거야 그랬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빌런 같은 큰 실수는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잘못으로 또 실수로 후회하는 일들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 있을 것입니다 휴지통에 집어넣고 싶은 것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휴지통에 던져버려야만 됩니다 과거의 실수에 매여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속에 파묻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과거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처럼 포로를 날 수 있는 이 자유 속에서 새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시몬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그 무거운 짐에서 노인받은 자유 그 자유를 맛본 거 언제입니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므로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자유의 간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나온 또 한 사람 마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성장에 들어가서 시몬을 만났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34절 35절 보면 시몬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 아기 예수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것인지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어머니 된 마리아 마음에 칼로 찌르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당연히 시몬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 무거워졌습니다 아마 돌덩어리를 얹어놓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아기를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성장을 떠나갈 때 기뻐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웃을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성장을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무거운 짐은 일생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감당하신 모든 것들 뒤에서 바라보면서 내내 마음이 짓눌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마리아도 자신의 무거운 짐 내려놓을 시간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쉽게 오지 않고 일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그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진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봐야 될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일,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도 드디어 짐을 벗고 자유를 얻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부활하신 아드님을 뵙는 순간 마리아의 일생의 눈물과 고통 한순간에 벗겨주고 그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였을 때 마리아는 한없이 강력하며 기뻤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하니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가브리아의 천사를 통하여 아기를 낳으리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 일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 벗겨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들어진 영광된 삶이었다고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는 슬픔도 없었고 마음의 부담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기쁨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짐을 지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짐을 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가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목사님들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올 한해 목사님의 생활 가운데 지우고 싶은 것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조사했더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414명의 목사님들이 응답하셨는데 그중에 29.5% 10명 중에 3명이 나태한 모습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좀 더 부지런했어야 되는데 나태한 것 나태했던 그런 모습들 휴지통에 짚어 던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신 것처럼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경제적인 어려움은 육체형 질병 등등 이런 것들을 휴지통에 넣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마 비슷하게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 해를 돌아오면서 지우고 싶은 것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후회가 있습니다 이런 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때는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인간관계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따뜻하게 교인들 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무거운 마음에 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다음 시험을 위해서 지난 시간의 시험 결과를 잊기로 한 학생이 되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시험 답안지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어도 잘못했어도 이제는 그거 잊어버려야만 됩니다 시험은 다음 시간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실패한 것에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 다음 시간 시험에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젠 털고 잠시 밖으로 나와 시원한 공기 들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잊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 시험에 응해야 됩니다 한 해를 보낸 이 마지막 주일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 일을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훌훌 털어버리고 거기로부터의 자유함을 해방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무원처럼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라고 찬송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육체만의 휴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 휴식, 무거운 짐에서 놓여진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부담을 덜어낸 것입니다 강박관념을 떨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돼 이런 욕망을 벗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갖고 모든 것을 타월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무원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유를 얻었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털고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휴지통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작아서 쓸모가 없는 그런 휴지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치 커다란 쓰레기 청소차와 같다 말 수 있습니다 차가 커다라면 다 닮잖아요 모든 쓰레기 다 닮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후회, 우리의 슬픔, 우리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 그리고 꿈이 지나쳐 강박관념적인 욕망이 되어버린 그 모든 스트레스들 그리고 이루었다고 우쭈라면서 고명했던 자기 도취의 감정들 형언없이 많은 육체적인 짐들 정신적인 짐들 영적인 짐들 이 쓰레기와 같은 모든 감정들 다 버려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영혼의 짐들을 깨끗이 치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사도가 오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인생이라고 한 물동이 예수님 안에서 채워졌고 여인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인은 물동이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여인의 속에서 영원히 쏟아는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많이 불려졌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이란 그런 노래였습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노래 가사 이렇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참 인생을 잘 노래했다 싶습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열심히 살아봐도 슬픔만 가득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내게 등 돌린 세상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2023년이 그랬을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털고 일어할 때입니다 이제는 고래를 찾기 위하여서 2024년을 향하여 달력할 때입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슬퍼하며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손에 쥔 욕망들 실패의 감정들 작은 성공에 서는 교만들 모두 털고 문을 열고 나가야만 됩니다 고집도 털어버리고 자존심도 털어버리고 모든 얼겸에는 감정들로부터 노인받을 때입니다 고민과 좌절의 골반 안에 갇혀있지 말고 문을 열어져 치고 밖으로 나와서 성령의 새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고래를 찾기 위하여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송장희 씨는 3등 열차를 타고 간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등 열차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의 열차를 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옵소서 이 마지막 주일 2023년의 사슬로부터 노인받아 2024년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참 후회스럽고 또 안타까운 그런 일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 바트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